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지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유튜브를 올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강의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에 많은 강의들을 하고 또 유튜브까지 찍으려면은 목이 남아들지가 않아서 잠깐 좀 쉬고 있는 것이고요 주말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소프트웨어 보안 진단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단원이죠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이라고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취득을 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려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학생분들이 이야기 쉽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소프트웨어 보안 진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자격증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보안 전문가가 소프트웨어 보안 진단 약점 진단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써있는데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은 행정기관하고 이제 공공기관 쪽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이제 이 인원들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 진단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할만대로 이제 우리가 웹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웹서비스가 오픈을 하고 난 뒤에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여기라면은 그걸 수정하는 과정에서 또 비용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취약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설계 문서나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취약점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설계 단계부터 취약점을 찾지 못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나중에 우리가 모이해킹이라고 진행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느 거냐면은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 모든 것들이 다 개발이 되고 난 뒤에 뒤쪽에서 오픈 전에 점검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이제 모이해킹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이해킹 범위라는 것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넓어요 이 소스코드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모이해킹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해킹들을 오픈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게 외주업체를 외주업체에서 이제 개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외주업체들하고 계약을 배져가지고 수정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큐어 코딩을 해야 한다 아마디로 이제 보안 약점 진단 우리가 설계 단계부터 해야 한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소프트웨어 보안 진단 원인하고 하는 이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진단을 해야 한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만 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시큐어 코딩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큐어 코딩에 대한 그런 도구들 그 다음에 절차들 그런 것들이 다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모바일 앱에 관련된 것들도 시큐어 코딩 뭐 IoT 기기들 이런 것들도 다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체 인원으로 하냐 그리고 아니면은 외부 인원들을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보안 진단은 자격증을 보안 전문가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무사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진단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실무에 게시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 이숙하죠 하지만은 제가 많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퀘스천인 것이죠 어 여기에 대한 가이드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요 어 기술안내 가이드 어 한국인터넷진흥에서 나오는 기술안내 가이드를 항상 참고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자료실 쪽에 관련 법렬 기술안내서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꼭 봐야 하는 가이드들 저도 지금 현재 실무에서 많이 본 가이드들이 여기에 웬만큼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 뭔가 이제 해킹 같은 거 저도 해킹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썼지만은 해킹이나 어떤 실습 중심의 그런 입문 책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의 책들은 여기서 종이책을 발간하지 않는 이상은 많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이드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보시면은 됩니다 물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실습 중심의 책들도 당연히 이제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실습들이 되어야만이 여기 있는 가이드들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모바일 대민서비스에 대한 점검 가이드도 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는 시중에 있는 책들을 또 참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어떤 점검에 대한 절차들 그 다음에 한몫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보시면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는 어디냐 여기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준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각각의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이런 한몫들 47개의 제외에 대한 진단 한몫들 그 다음에 진단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진행한 그런 절차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있다 보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같이 보시면 좋은 것들이 바로 얘네들이죠 이 위에 있는 이거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가이드들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이전부터 나왔던 가이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모바일과 관련된 거나 그 다음에 스탠다드 자바하고 시큐어 코딩에 대해서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보안 진단의 정리가 좀 잘 된 것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말 그대로 가이드인 것이고요 가이드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레벨 3에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들 진단 한몫 그 다음에 진단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부들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하냐 말 그대로 실무적으로 어떤 샘플들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들도 많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사마테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마테 찾으시면 됩니다 사마테 그래서 사마테 쪽으로 찾으시면은 여기에 이제 뭐 스태틱 언어라이스 툴즈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서베이 했던 것들 도구들이 있는데 이 툴즈에 보시면은 이러한 그 툴즈에 대한 케이스들 그 다음에 기술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외국에서 이러한 스태틱하거나 다이나믹한 거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시큐어 코딩이나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 도구들 이런 네트워크 스캐너들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스코드 시큐어 언어라이스라고 하는 이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은 관련된 도구들이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과 그 다음에 각각 회사에서 유료 도구들이 있죠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페로 그 다음에 포티파이 이런 도구들이 실무에서 좀 많이 사용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 컨설팅 들어갔을 때도 포티파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고 뭐 스페로 같은 것도 검토를 한 적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나온 도구들이 이제 스페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외국에 있는 여러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도구들이 있는데 이 무료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 쪽이나 그런 필수 이런 보안진단 쪽에서 사용하기는 힘들고 무료 도구가 사용하기는 힘들고 그냥 자체적으로 인원들을 만약 그 이렇게 있다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인원들이 모의이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다라면 무료 도구들을 좀 어느 정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체계를 찾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물론 이제 언어에 따라서 뭐 PHP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립스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립스가 있을 겁니다 립스가 있죠 그래서 PHP 환경이나 그런 환경 같은 경우에는 립스라고 하는 프리 버전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자바 환경에서의 그런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이요 그래서 어차피 무료 유료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험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각각 회사마다 체험판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무료 도구들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샘플 코드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샘플 코드라고 한다면 취약한 코드들이에요 근데 그 취약한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한다거나 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삼하테에서 또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테스트 스위트라고 하는 이 샘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충분하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진단 요원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샘플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시면 좋고요 실무에서도 활용하기가 좋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C샵 그 다음에 이제 PHP 테스트 스위트 이런 것들에 대한 샘플들이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앞에서 여기서 평가하기 위해서 스코드 어널라이스 평가 도구를 하기 위해서 도구들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샘플들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기준점이요 그래서 그대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취약한 코드들에 대한 샘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떨을 때 이제 이게 취약하냐 각각의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그런 취약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기도 좋다 이걸 가지고 고객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취약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하기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공부를 뭐 없다 자료가 없다 그래서 공부 못한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스코드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이해킹 분야로 가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쪽에서 같이 이렇게 보안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이제 모이해킹 관점으로 이런 설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직접 모이해킹을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오픈 전 보안성 검토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모이해킹 관점으로 취약점들을 미리 찾아내고 이런 수행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해두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